오, 흥이 있어. 어? 바로? 사나 씨 같이 추우시는 거예요? 사나 씨 같이 추우시는 거예요? 오! 오! 반가워, 준호야. 이쁜 엉덩이 추노라고 한다. 진짜 난 방송에서 이 드라마가 아니고 이 방송을 보고 언제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 1년 전에 만났는데 우리. 1년 전에 어떤 매체의 밤이라고 해서 호동이. 호동이. 그래. 호동이를 반말하는 게 좀. 2PM도 스타킹 세대이고 맞아 맞아. 우리 스타킹 당심장 호동이 다 지나쳐서. 그럼 반말하기 진짜 힘들거든 여기 나와서. 그래서 나는 근데 내가 이 매체의 밤에서 만났을 때 호동이를 만났는데. 그래 엄마 한번 나와야지. 이랬었거든.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아 저는 재미가 없고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막 그랬더니. 엄마 너는 뭐 웃기는 것보다 뭐 퍼포먼스가 있지 않나? 이러면서. 한번 나와라 이랬거든. 그래서 나왔는데 나오니까. 나왔는데 막상 챙겨주질 않네. 근데 중지한 건 준호는. 퍼포먼스가 있다 퍼포먼스. 아크로바리. 레고 레고. 초론 되나? 야오.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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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압덕이? 야, 괜찮아? 네, 아, 힘드네. 야, 옛날에. 이거 뭔데 갑자기 이 동근아, 원핸드 스피닝. 돌고 나서 마이크 팍 잡는 거 봤어요? 와, 이어지는 퍼포먼스. 당황하지 않고. 그게 나름대로 돌발 사항이거든. 그렇죠. 그래도 여유 있게. 고맙다. 항상 지하철을 타고 다녔는데 그때 어떤 할머니가 나한테 하셨던 말씀이 지금까지 기억에 남은 거. 너는 3년 안에 돼. 정답. 3년이에요? 3년이랑 대 좀 맞춘 거예요. 할머니 한 번에 타시는 거야. 딱 봐도 기운이 되게 남달랐어. 이렇게 자리가 많은데 하필 우리 세 명 앉아있는 바로 맞은편에 딱 앉으시는 거야. 근데 마침 그때 내 연습생이었던 친구들이 다 때렸어. 나랑 1대1로 남은 거야. 뭔가 무서운 거야. 근데 이제 나는 그래서 그쪽을 안 봐야겠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보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나한테 너는 이러는 거야. 뭐. 그래서 내가 너는 이러고. 예? 3년 있다 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아 뭐 그런가 보다. 재밌다. 그냥 이러고 말고 있었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너! 이러는 거야. 그래서 또 이렇게 또 봤어. 그랬더니. 걔네랑 놀지마. 방금 내렸던 친구들 있잖아. 걔네랑 놀지마. 이런 거야. 그 두 명의 그 친구들은 회사에서 나가게 됐고. 나는 딱 3년 있다. 데뷔를 딱 했어. 3년 있다가. 그래서 나는 그게 아직까지도 좀 기억에 남는 거지. 아니 근데 너 연습생 때 엄청 약간 좀 독했잖아. 독종이라고 막 그런 얘기. 연습생이 굉장히 많았어. 30명 넘게 많았는데. 노래를 더 연습을 해야겠다 싶었는데. 우리 보컬실이 의자 하나면 끝나는 방이야. 근데 그게 딱 두 개밖에 없었어. 그래서 밥을 되게 최대한 빨리 먹고. 연습실 이제 가는 방법이 딱. 굉장히 심하니까. 그치. 한 번은 연습을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밥을 시켰고 막 이렇게 먹는데. 아! 아픈 거야. 근데 내 혀를 쉽게 씹었지. 근데 자주 씹어갖고. 이거 아닌가 보다 이러고. 약간 먹고 있는데. 맞은편에서 친구가 보더니. 야 너 그 밥에 피! 이러는 거야. 흰쌀밥에. 이 빨개지도록 피가 좀 많이 흐른 거야. 그 아픈 것보다도. 뭔가 빨리 지금 저기에 가야 되는데. 라는 생각밖에 없어서. 그대로 밥 먹고 올라가고. 그랬지. 그랬구나. 독종이다 독종이다. 볼거리 조심해라 볼거리. 내가 고등학교에 입학한 첫날. 선배 누나들한테 들었던 충격적인 말이 있어. 그게 뭘까? 비 닮은 게 아니라 쟤는. 완전 못생겼는데. 정답. 근데 그 소문이 왜 나서 학교에 들어간 거야. 이게 중학교 때는 이제. 왜 우리 그냥 학교 담임선생님이. 나보고 이제 뭐 닮았다 닮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근데 이제 애들 사이에 이렇게 좀 퍼졌던 거지. 근데 내가 고등학교를 딱 가서. 매점을 갔어. 매점을 가서 딱 이렇게 뭐 사먹고 있는데. 그때 이제. 야야 걔 왔다 걔 왔다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모두가 좀 몰려서 좀 많이 몰려갔고. 되게 막 부끄럽고 막. 난 사실 그렇게 얘기한 적 하고 다닌 적이 없는데. 그냥 뭐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저 뒤에서 이제. 되게 이쁘장하게 꾸민 누나들이 왔어. 3학년 누나들이었어. 딱 보니까 딱. 학교에서 되게 잘 나가는. 그런 누나들이었어. 딱 세 명이서 다 이렇게 와가지고. 딱 보등이. 아 닮긴 뭐가 닮아 엄청 못생겼구만. 이렇게 나가는 거야. 근데 그거를. 자기네들끼리 얘기하고 나가면 되는데. 맞아. 내 귀에 다 들리게. 나 그거 앞에서 막. 과자 사 먹고 있다가. 되게 기분이. 묘하더라고. 지금도 많이 순화시킨 것 같은데. 순화시키지 말고 그냥 얘기해 돼. 리얼로. 상관없이 다 처리해. 진짜 딱 이렇게 나와가지고. 딱 보더니. 뭐야 쟤야? 뭐가 닮아 못생겼구만. 아 진짜? 나 그렇게 말했다고 누나들. 3학년이면 어떻게 얘기했지. 아니 첫 입학하자마자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이 어때. 독 들으면 완전히. 안 좋잖아. 그래. 난 그것 때문에 이미 위축이 돼 있었어. 고등학교 딱 들어갔을 때. 상처 받았겠어. 상처 솔직히 받았지. 누가 닮았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충격을 받았어.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때부터 더 조용히. 소득적으로. 너도 그런 얘기 듣는구나. 그런 얘기는 나만 듣는 줄 알았는데. 되게 무서웠어. 당당히 얘기했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소문된 것도 아니고. 내가 잘생겼다고 얘기한 것도 아니고. 내가 삐 닮았다고 소문된 것도 아닌데. 네가 잊으냐고. 네가 일어나서 얘기했어야지. 어. 제가 언제 닮았다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준호라면. 예. 여자친구가. 다른. 부킹남이랑. 몰래 연락을 하다가 걸렸어요. 용납 못합니다. 어. 무조건 헤어집니다. 부킹남이 막. 그 여자친구한테 막. 일방적으로 찝적대고 그런 거. 여자친구 싫은 건데. 네. 근데 연락처를 어떻게 알아요. 어. 이게 정답이네. 마음에 드니까 좋겠죠. 맞아요. 끝입니다. 훌륭한 젊은이네. 엉덩이요. 엉덩이. 엉덩이. 일단 저는. 완벽한. 완벽한 엉덩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오늘을 위해서 달려내언 이 엉덩이를. 핫핀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엉덩이. 엉덩이로 핫핀을 할 수가 있는데. 제 흥이 한번 빠져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뭔데. 어떤. 춤추자는 거죠. 흥이 있어요. 바로. 같이 춤추시는 거예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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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아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이런 어떤 엉덩이 팝핀을. 난 좋아요. 아. 진짜 만지고. 만지고. 아니면 MC가 또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첫 번째 상황. 큐. 우리 비밀 연애하는 거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도 여긴 사람들 없는 데니까. 그러네. 한적하고 좋네. 아이 좋아. 자기는 우리 이렇게 비밀 연애하는 거 어떻게 생각해? 비밀 연애? 응. 음. 아쉽고 힘들지만. 그래도 서로 서로. 좋으려면 이게 낫지 않을까? 언제까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넌 지금 당장 공개해도 괜찮아? 난 괜찮아. 그래? 그래? 그래. 놀랬어. 안일하게 해 주길 바랬는데. 대단한데? 나도. 저기 이렇게 용기가 없어. 아니야. 나도 너 마음이 그것 때문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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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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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 오! 안녕하세요! 너 집에 가야지, 지금 학원 가야 할 거 아니야. 오빠, 잠시만, SNS 올려도 돼요? 안 되지. 비공개로 해줘. 비공개로 해서 나 지금 생얼이잖아, 그렇게. 이모티콘 이런 거 내고 코 웃어주고 살아야 돼, 자, 응? 앙. 가? 어, 오빠 근데 누구예요? 봤다. 여자친구예요? 누가? 여자친구죠? 누가? 여자친구죠? 연예인이죠? 어디? 여자친구죠? 누가? SNS에 다 올려버릴 거야. 나 지금 사귄다고. 여자친구랑 연예한다고 다 올려버릴 거야. 나 진짜 다 올려버릴 거야. 연예한다고. 나 지금 다 뿌려버릴 거야, 진짜. 오빠 실망이에요. 오빠 우리 팬티. 오빠 우리 팬티니까. 그래, 다 뿌려라. 다 뿌려라. 미안하다. 발 떨어졌어.